1. 베드로전서 5장 7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라고 당부하십니다. 10편 55편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주실 것이니 주님은 위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의 짐은 삶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도록 당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삽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맡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직업, 가정, 혹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악행과 방탕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죄에 맡기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무언가에 내맡게 놓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에 종으로 살고 있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말씀들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그의 생에 내내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아버지도 붙들어주고 계셨지요. 기도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사하라의 성자로 불리웠던 샤르드 푸코의 기도문입니다. 이분이 29세 때에 어느 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 직후에 푸코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잇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당신의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푸코였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마연 학교의 성도님들에게도 삶이 고단할 줄로 짐작이 됩니다. 이곳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사업, 학교 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참 커졌습니다. 희망을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둥처럼 세워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어맡김, 내어드림, 으로서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걱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맡겨드릴 수가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과 우리의 짐과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맡기는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의 생활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